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 어서오세요 뭐야 야 뭐야 야 왜 화면 안 떠 야 뭐냐 아 뭐야 아 뭐 단지야 시작부터 아니 이런 시우를 아 이거 임배되나? 됐어 야 가자 야 끌어 끌어 나이스 단면 W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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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았어 일단 난 망했다 아 나 W 찍었어 일단 난 망했다 아 이거 특패한테 모든걸 맡겨야되겠다 아 특패가 1킬 먹었어 특패에게 모든걸 맡기마 태봉겨야지 아 아 아 태봉기다가 이거 뭐 하나 먹어도 돼 아이고 아 라모스 존나와서 말렸네 아 씨 아 라모스 또 왔어 이 새끼 어우 나 이제 새끼 리프탈했지 어 좋댔다 아 아 아 안돼 으아 짜아악 으아악 진짜 개색 뭐야 야 야 야 쟤 왜 저게가 써 아 쟤 뭐해 너 왜 넘기냐 너 왜 넘기냐 뭐야 뭐야 왜 오픈인데 마모카이 특성없다고 됐어요 이제 나 쏘라카했어요 이제 삼팽님이 미르가면 되요 야 그건 아니지만 아 아 야 미르는 은혜야 오 하느님 시발 앙 짜치나 아 아 아 그래도 다치해서 다행이다 아 하마터면 질뻔 질뻔했어 아 제발 다음판은 트롤 없길 아 다음판은 트롤 없었으면 좋겠다 어 뭐야 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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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띵띵띵 폭띵 에헤헤헏 어헤어헤이 아 아니 이 시완 진짜 여기ció 개쌤 으아 진짜 으아 개샕 아 아 루시안 5점어야 이제 새끼들 또 아 진짜 팀을 좆갔네 라이얼이 개새끼들 아 아 진짜 watt 이불 뭐라구요? 아직도 제넌 유튜브를 구독 안했다고요? 지금 당장 유튜브 들어가서 제넌 검색해서 제넌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구독하게 되면 완전 대박 재밌습니다 안녕